If I am late, 내가 늦으면, I would be denied the opportunity to take the examination. 나는 4형식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직목이 되는 거예요. 나는 거부되어질 것입니다. 그 기회를, 그 기회가 거부되어질 것입니다. 여기는 좀 해석하기가 조금 까탈스럽긴 한 것 같아요. 형용사정법, 뭐 뭐 할 기회, 시험을 볼 기회를 거부되어질 것입니다.